하는 거 조사 좀 했어요. 1번 할게요. 온라인 언어 교환은 전통적인 자원이 없을 때 언어 능력을 상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온라인 언어 교환은 전통적인 자원이 없을 때 언어 능력을 상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내용 нев Repeated 나어 walked 있습니다. Kry냄aut ajاؤ는 교환은 전통적인 의미입니다. 영이야 Excellence để cải thiện kỹ năng ngôn ngữ đặc biệt khi không có tài nguyên truyền thống giao đổi 낳ng nữ 교리 là pung Pháp krý giác để cải thiện kỹ năng nông nữ đặc biệt chỉ không có tài nguyên nguyên xu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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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도의 보안 언어 역주행 온라인 온라인 유용하다 발음 어떻게 해요?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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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까리엔 개선 나 항상 시키다 개선 개선하다 항상 시키다 기낭 능력 언어 능력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딱빛 특별히 홍고 다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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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다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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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은 뭐였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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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이산 다잉은 재원 재산 나 다이산 두은통 소득 수석 이샕 일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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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이나 사람 나의 학생이 중급 수준에서는 자유로운 대화와 상호작용 학습이 가능합니다. 중급 언어에서 중급 수준은 무엇일까요? 중급은 듣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듣기. 지금 리는 한국어 들을 수 있죠? 아니에요. 그래요. 잘 듣는데. 못 들어요? 한국어 이야기하면 요즘에 한국어 공부할 때 뭐 봐요? 공부할 때 영화, 드라마 뭐 봐요? 한국어로 말하는 유튜브 영상 봐요? 각각 한국어 대화하는 것. 듣고 있어요? 네. 듣기. 하고 있어요? 응. 그때 듣기가 잘 돼요? 몇 프로 이해 돼요? 어느 정도? 몇 프로? 네. 잘 모르겠어요. 아마 20%? 20%? 20%? 30%? 아, 너무 작은데. 하긴 나도 TNB 들을 때 10%? 20%? 네. 그래서 징도 중급 수준은 무엇일까요? 일찍도 중급 수준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거 듣기가 돼야 돼요. 보통. 왜냐하면 자유로운 대화와 상호작용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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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어디있을까요? 대화. 아, 아, 아. 조추엔. 주도. 주도가 자유죠? 주도. 주죠. 자유. 맞아요? 각각. 네. 조추엔. 주도. 자유. 자유로. 자유롭다. 자유. 자유로운. 아. 마옥탑. 국추어. 조추엔. 주도. 마옥탑. 중탑. 이거 가능하려면 고태 가난. 고태 담자. 고태 가난. 라. 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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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 과. 중딱. 라. 중갑.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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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교제 없이도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교제에 대해서는 잘 듣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듣기는 잘해야 돼요. 다음. 네, 지금은 간단한 말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듣기 어렵죠. 듣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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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들리죠. 들리죠. 외국어 외국어 공부하는 이유는 곧에 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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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호작용 서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오케이, 5번 할게요. 초보자는 어휘, 듣기, 읽기, 쓰기 연습을 통해 튼튼한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네. 초보자는 어휘, 듣기, 읽기, 쓰기 연습을 통해 튼튼한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네. 같이 시작을 시작합니다. 똑바랩 새로운 사람 시작하는 새로운 사람 초보자 초보자에요? 초보자 시작한 사람 새로 시작하는 사람 필요해요 맞아요? 해야해요 필요해요 스타일 중 만들다 건축하다 만들다 네 그래서 냉땅 운짝과 냉땅 운짝 튼튼한 기초, 탁능한 기초, 냉땅 운짝과 튼튼한 기초 기초를 쭈궁 쭈궁 어휘, 네 듣기, 읽기, 읽기, 쓰기 쓰기의 기초를 갖춰야 합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네 Môi trường, lớp học, truyền thống, thường theo kế hoạch của giáo viên, trong khi trao đổi trực tuyến, đòi hỏi sự chuẩn bị tích cực. Môi trường, lớp học, truyền thống, thường theo kế hoạch của giáo viên, trong khi trao đổi trực tuyến, đòi hỏi sự chuẩn bị tích cực. 전통적인 교실 환경은 교사의 계획을 따르지만 온라인 교환은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Môi trường, lớp học, truyền thống, thường theo kế hoạch của giáo viên. 우리는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하면 선생님이 다 해줘요. Môi trường, lớp học, truyền thống, thường theo kế hoạch của giáo viên, thường theo kế hoạch của giáo viên. Tong, thường theo dương chó và thường theo kế hoạch của giáo viên, thường theo kế hoạch của giáo viên. Naeda này chỉ có thể tàn làidi, thể tình kiwàn dùng để ligher vào được truyền thống Absolutely giáo viên, thường theo cây hoạch của giáo viên. Trảo kế hoạch của bài sagit V här ch sé hoạch của giáo viên.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평효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야오 벤 준비, 조신 벤. 하지만 능마 종자오로 농룡 중따 준비궁냐오 함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준비해야 효과가 있어요. 도이, 준비, 조, 민.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내용은 네가 준비해야 되고, 되게 중요해요. 물론 서로 그러면서 준비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고태쥬업. 고태쥬업 도이탁. 고. 노은육. 외국어 공부할 때, 왜냐하면 비 중따 매. 중따 수중. 누 매? 누 매? 매? 누 매? 뭐 국어? 뭐 국어? 뭐라고 해요? 뭐 국어 뭐라고 해요? 고태쥬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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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국어 사용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네가 한국어 물어보면 내가 만약 칠나무 물어보면 왜냐하면 쉬워요. 서로 가르쳐주기는 쉬워요. 하지만 이거 물어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조사 많이 해야 돼요.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준비 많이 해야 공부를 하기가 좋아요. 온라인 언어 교환은 양측이 기여하는 주고받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읽어주세요. 온라인 언어 교환은 양측이 기여하는 주고받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네, 생각보다. 온라인 언어 교환은 양측이 기여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잊어 교환은 양측이 기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은 양측이 기여하는 것입니다. 네. 온라인 언어교안이니까 강조하다. 강조하다. 과정. 과정을 강조한다. 과정을 강조한다. 과정. 과징. 과정. 숭딱 상호. 과 라이. 서로. 양측. 과 라이. 양측. 아니에요. 과 라이. 주거 받다. 과 라이. 주거 받다. 과 주다. 라이 받다. 맞아요? 과 라이. 서로. 서로. 주거 받는. 너의 그거는. 하이. 하이벤 양쪽. 양쪽. 양측. 양측. 동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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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하다. 동곱. 비어하는 것. 과정을 강조. 강조하다. 아까 뭐였죠? 강조. 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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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환. 언어 교환이니까. 꽈라이 있어야 돼요. 꽈라이. 준비해서. 내가 더욱 가르쳐주고. 네가 가르쳐주는. 오케이. 내가. 상호작용. 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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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상호작용. 상호. 상호. 상호작용. 상호작용. 중딱.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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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ên chịu trách nhiệm cho sự chuẩn bị của mình và sử dụng tài liệu tham khảo có lợi cho việc học 학습자는 자신의 준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학습자는 자신의 준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학습자는 배우는 사람 nen은 문법이에요? 학습자는 책임을 지다 책임을 지다 chu, nen chu, 책임을 갖다 ko, chak niem 같은 의미에요 nyu, ho, ko, chak niem ko, 같아요? nen chu, ko, ko nem, ko 책임을 갖다 rejoice 책임을 갖다 र다 magicalata kbo, ko, ko thank you ko, ko, 창wnie ko, boschengniem 책임이 있다 맞아요. 책임을 갖다. 책임이 있다. 한국어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책임을 지다. 지다라는 말도 써요. 지다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나의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수중은 삶아야. 수중은 삶아야. 수중은 삶아야. 수중은 삶아야. 수중은 삶아야. 수중은 삶아야. 재산. 재원. 재원. 재유. 재료.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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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도움이 되다. 까오는 무슨 뜻이에요? 탐까오. 스죽다이리오. 한국어 탐까오 이 단어는 없어요. 아, 의미 없어요? 아, 이 문장은 한국어로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 탐까오. 그러면 그냥 탐까오 이렇게 해도 돼요? 스죽다이리오. 아, 탐까오 이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탐까오 이 단어는 문장 안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어요. 아, 홈파이. 홈파이 다 필요 없어요. 아, 홈파이 다 필요 없어요. 한국어로 뭐예요? 참가하면 참가하다 뭐 이런건데 그렇지 않나요 참가하라 참가 참가 한국어로 몰라요 참가 나도 몰라요 오케이 스탑을 할게요 발음과 듣기 능력은 외국어 학습의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전화는 외국어 학습의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전화는 외국어 학습의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전화는 외국어 학습의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듣기 능력 외국어 이거 관종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외국어는 발음 관종 그 다음에 듣기 듣기가 되면 발음 잘 할 수 있어요 듣기 안되면 공태 네 바탐 공 또는 앳 공 말하면 안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라이 rooftopipene 특히 발음 특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 flavor 다음 주. 다음 주 발음을 연습합니다. 다음 주 발음을 연습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언어 파트너와 함께 리뷰하는 것이 발음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언어 파트너와 함께 리뷰하는 것이 발음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기암 녹음하다예요? 기가 기록하다죠. 기록하다. 기암 녹음하다. 소리를 기록하는 거니까 녹음하다. 목소리 목소리 발음 어떻게 해요? 기호 한번 더 기호 기호 아니면 기호 쪼? 어떻게?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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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내가 항상 쪼 쪼 쪼 했는데 안 나와 소리가 쪼 쪼 네 알겠어요 쪼 너야 쪼 쪼 아니고 쪼 쪼 쪼 쪼 너야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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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라고 이거 알죠? 읽기와 말할 수 있겠네요. 깡냐오. 독와 노이 깡냐오. 독 읽기. 지금 우리는 뭐해요? 우리는 무슨 연습합니까? 읽기를 하고 있어요. 중따 독 읽기. 하지만 말하는 것은 달라요. 말은 왜 다르냐면 말은 생각해야 돼요. 중따 빠이 니 내 노이. 주대. 하지만 읽기는 생각 없어도 돼요. 공꼬 니 비 중따 독. 그냥 읽으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보다 말하기가 더 효과 있어요. 말하기. 노이 라 효과. 누 헌 독. 읽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는 녹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녹음해서 같이 이렇게 보내주면 또이 고태죠. 깡냄 바담 도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달라요. 녹음. 녹음. 네. 녹음. 네. 네. 좋은 방법이에요. 녹음하는 거. 녹음. 네. 말하기 하고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한 분 남았으니까 대충 맞을 것 같애요. 음성 입력과 AI 같은 현대적 도구들이 언어 학습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음성 입력과 AI 같은 현대적 긴 통구 들이 언어 학습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 진입 các công cụ hiện đại như nhập liệu bằng giọng nói và AI giúp việc học ngôn ngữ dễ dàng và tiếp cận hơn các công cụ hiện đại như nhập liệu bằng giọng nói và AI giúp học ngôn ngữ chế án và tiếp cận hơn các công cụ thực của nhập liệu giọng nói giọng nói 소리를 가지고 nhập liệu nhập liệu bằng giọng nói giọng nói là 목소리 giọng nói 목소리를 nhập liệu 입력 영역하고 영역은 도울 수 있어요. 언어 학습에 도움을 줘요. 그냥 쉽다. 쉽게. 쉽게. 더 접근하다. 접근을 쉽게 하다. 몇 분 남았어요. 네, 특별해요. Kết hợp trao đổi ngôn ngữ trực tuyến với các công cụ AI cung cấp phương pháp tiếp cận toàn diện để thành thạo ngoại ngữ. Kết hợp trao đổi ngôn ngữ trực tuyến với các công cụ AI cung cấp phương pháp tiếp cận toàn diện để thành thạo ngoại ngữ. 온라인 언어 교환과 AI 도구를 결합하면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과 AI 도구를 결합하면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네, 이거 AI로 우리가 교환 만들 수 있어요. 부재 AI 활용해서. 오케이, 이거 10가지 한 거예요. 오늘 충당 100억, 모, 모이, 란 10가지. 네, 방법 대학 논 ngữ. 방 짜루의 농루. 온라인 언어 교환을 활용해서. schonkonch ist Extra.